제3전체 세션 제3전체 세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MC를 맡게 된 장선영입니다. 이번 전체 세션 3은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의 함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성환입니다. 우리 MC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냉전은 평화롭게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종식되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되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 왜 어떻게 냉전이 평화롭게 종식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세계적인 학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 냉전이 종식되었는지 그리고 동북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북아는 아직 냉전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치 브라운 옥스포드 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많은 책과 글을 써주셨고요. 공산주의와 냉전에 관한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역시 여러 저작을 만들어주셨고요. 미국과 유럽의 관계 전문가이십니다.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국가안보기록보관소 러시아 프로그램 담당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계시고요. 러시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영선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직도 맡고 계십니다. 브라운 교수님, 레플러 교수님 사브란스카야 선생님께서 각 10분씩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하 이사장님께서 코멘트와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각각의 발표가 끝나면 저는 모더레이터로서 각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면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포용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레나가르드에서 1960년대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도 독일에 대한 분노가 많았습니다.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은 그 당시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2,7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일에 대한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부터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는 조금 더 서부 국가들이 공산국가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의 이러한 동방 정책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에 있었던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도 소련이 포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이 러시아에게 있어서 독일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안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전이 종식된 이유가 바로 미국 전 대통령 레이건의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련은 냉전의 종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비 증강 때문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소련은 아직 핵무기가 마련이 되고 있는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동유럽이 같은 블록이었고요.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에도 계속해서 미국은 소련에 비해서 더 강력한 군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소련이 더 발전을 시키고 있었고요. 1970년대 초반에 소련과 미국 간의 동등한 군비가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인 그러한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85년에 고르바초프가 취임했을 때에도 소련과 미국 간에는 어느 정도 군비가 동등한 균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증강 때문에 패배를 인정했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군비가 동등할 때 자신들의 냉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비 증강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경기 둔화 때문에 소련이 냉전을 종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미칼 고르바초프는 특히나 상당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냉전을 종식시킬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강력한 산업적 또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INF에 대한 포기협약이라든지 하는 것을 체결하고 좀 더 소련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련과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고르바초프 재임 당시에도 정치적인 개혁은 했지만 경제적인 개혁은 하지 않았다는 걸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적인 둔화가 냉전 종식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가 원했던 건 좀 더 정치적인 변화였던 거죠.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가렛 테처가 냉전 종식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영국 총리에게 기대되는 역할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그러한 관측이 있지요. 소련의 군사 신문에서는 1970년대의 테처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페르시클라그 외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처 총리가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너무나 잃었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라든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던 게 테처이고요.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테처를 나의 소울메이트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에게 테처 총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소련과 함께 다양한 포용 정책을 펼치도록 한 것이 테처의 역할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IA나 국방부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테처 총리가 많은 설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그 이전 소련 지배자, 지도자의 재임 기간과 고르바초프의 재임 기간과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드로포프 서기장 그리고 브레즈너프 서기장의 기간에도 중복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새로 부임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좀 더 많은 역할을 더 생각합니다. 레이건의 역할보다는 고르바초프가 상당히 많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소련 서기장들이었다면 이런 정치적 제도의 민주화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의 대외정책 변화를 수용하는 것도 고르바초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지도력을 통해서 소련의 정치체제가 자유화되고 또 소련의 대외정책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 즉 소련인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바초프가 이해했던 거죠. 1988년에 고르바초프가 했던 말씀은 1989년에 했던 말씀과 또 이어지는데요. 사실 냉전이 종식이 된 것은 소련이 동유럽을 장악하면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9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소련 군인도 총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 동유럽 국가들이 반공산주의를 선언하고 또 개혁을 진행하면서 냉전이 종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했는데요. 1989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건데요. 상당히 상징적인 것은 89년 12월에 조지 HW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의 회담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두 지도자는 서로 나란히 서서 프레스 컨퍼런스도 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파트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관계가 구축된 것이죠. 지금 아주 옛날이라 우리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한 고르바초프의 기여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큰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포용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은 테처 영국 총리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에트, 소련 지도자와의 대화가 가능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는 좀 이게 낯선 이야기인데요. 테처 총리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또 북한을 설득해서 서로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르바초프랑 김정은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테처와 같은 경우 이렇게 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매우 강경한 독재주의 국가여도 만약에 그 국가를 악의 축으로 취급하고 점차 배제시킨다면 함께 대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련의 경우에도 브레즈네프의 시기에는 소비에트의 지성인들과 또 서양, 서부 사람들 간에는 교류가 있었고요.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테처 총리와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하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에 서로 동의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활용을 했고요. 세미나, 제가 참여했던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개혁가이다. 이러한 주제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설득을 한 거죠.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와 만나기 한 해 전에 테처가 고르바초프와 만났고요. 테처가 그러한 자리에서 고르바초프에게 설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테처는 당연히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상당히 강경주의자이지만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리더가 미국에 있는 어떤 주요 인물과 관계를 잘 구축하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 측에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유효한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한 것이 제가 들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레플러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신 분들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직접 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 가게 됐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포럼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세션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의 함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절대 희망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초반에 평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냉전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집요하게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개방적인 태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반은 증거와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레이건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그 누구도 레이건이 냉전 종식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전 종식을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레이건이 냉전 종식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군비 증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랐고 또 소련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레이건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군비 증강의 요청이었습니다. 군비 증강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미국 핵무기의 현대화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은 항상 주장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군비를 강화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레이건은 크레믈린의 상대자가 오직 군사력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가정과 전제가 사실일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레이건이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은 정말 진심으로 협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을 두려워했고 평화를 원했습니다. 물론 혼란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반드시 평화를 원했습니다. 힘이 있어야지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레이건이 소련 사람들을 싫어했고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레이건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초의 프레스 캄퍼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에 이르기까지 소련 지도부는 모두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인 비난을 했을까요? 지금은 압니다. 소련 지도자들과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뿐만 아니라 안드로포프, 브레즈네프, 슈넨코까지 모두 접촉을 했습니다. 레이건은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수기로 작성한 편지를 보내곤 했었는데요. 정말 협상을 원한다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레이건의 말은 달랐지만 실제로는 악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확실히 밝혀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소련의 시스템, 체제를 약화시키고 소련 연방을 해체시키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 지도자들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바로 그것이 평화와 번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핵혁명 진화를 막고 싶었던 것이죠. 레이건은 안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소련 지도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죠. 1984년에 쓴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 가장 내가 놀랐던 것은 소련 지도자들이 미국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백악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말 소련이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대사님들이 네,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계속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 역사, 러시아 문화, 러시아 어까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대화 상대자를 정말 알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레이건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레이건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았고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고르바초프와 켈르보나치가 권력을 잡으면서 레이건의 슈츠,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와 시간을 하고 켈르보나치와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슈츠가 했던 것이죠. 자본주의의 기능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육성될 수 있고 기술혁명이 어떻게 자본주의와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자본주의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현대화를 촉발할 수 있고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레이건과 슈츠 장관은 혁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이건 지지자들은 스타워즈라고 부르는 전략적 방위 이니셔티브, 탄도미사일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백악관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침공에 방어할 수 있다면 어쨌든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레이건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레이건은 당시에 개발되고 있던 전략적인 방어 이니셔티브라는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레물린과 공유를 하고 싶다고 직접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지 어땠는지는 다 차치하고라도 그런 말을 통해서 주변의 자문력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데요. 레이건이 정말 냉전을 얼마나 끝내고 싶어 했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핵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핵전쟁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고르바초프에게 전달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요. 고르바초프는 레이건과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이상주의적인 미국 대통령이 파트너가 되어서 그들이 사인하게 되는 협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냉전 종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르바초프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건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대화 상대를 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 핵무기를 포기하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레플러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레이건 대통령의 인간 요소가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학자들이 아이디어 사상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디에이션 팩터들이 냉전 종식에 기여를 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에이션을 한 요소가 냉전의 평화 종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역할, 리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만으로는 냉전이 종식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혼자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관념적인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냉전 종식에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정치 경제적인 체제로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자본주의, 미국의 것이죠. 이런 주의들이 우월하다, 삶의 방식 체제로서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냉전의 핵심, 냉전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공산권에서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양산한다고 생각했고요. 식민주의, 제국주의, 전쟁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중앙경제, 중앙정부의 통제가 보다 공평하고 평화로운 체제라고 공산권에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단당제와 중앙경제가 경제, 교육, 기회,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체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5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이런 믿음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20세기 초반만 해도 자본주의 때문에 세계전쟁과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믿음을 잇게 되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베이징과 러시아를 보면서 과연 현대화가 되고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후루시피 초프는 명령경제가 서구보다 우월하며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체제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동안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험을 봤을 때 신념에 기반한 경험을 봤을 때 사회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가 우월한 정치경제 체제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소련 공산주의, 동국권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그리고 중국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마우저동 이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공산권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이, 사고의 전환이 냉전의 종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입니다. 유엔의 설립자들은, 창시자들은 1945년 보편인권 선언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권, 경제에 대한 권리, 사회적인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가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은 개인의 자유, 안전, 언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에서는, 보편적 인권에서는 인간의 모든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기회, 최소 생활, 결혼, 가족의 삶,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권리들이 사실은 유엔 헌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첫 20년 동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냉전을 세 번째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년, 20년 동안 이 자결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NGO들이 성장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게 되었고 75년 헬싱키 조약에 인권 분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앱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인권 감시 그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이런 그룹들이 세계적인 여론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헬싱키 조약에 들어가는데 큰 기회를 했습니다. 소련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안보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동국권이 사실은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들, 체코, 폴란드, 동독의 시민사회도 사실 정부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인권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소비에트, 소련에서도 그런 압력이 내부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인권은 글로벌한 헌장으로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포용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애매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전세계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그 개념은 냉전 종식의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운동을 들겠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자신만의 평화운동을 50년대, 60년대 전개해왔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늘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 내부적으로 평화 포럼을 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서구 국가들의 핵증강을 평화운동으로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운동은 미국에서도 활성화되었고 영국에서도 서구, 유럽, 일본 등등에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 가능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핵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소련에서 여러 그룹을 형성하면서 서로 교류했습니다. 이런 교류 활동을 통해서 핵, 무기, 비핵의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 더 신무기 이런 부분들이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에 확산되었습니다. 평화운동가들은 정부의 압력을 가하면서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어떤 그룹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인권집단과 특히 서구에서는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평화와 반전, 반핵을 외쳤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계속해서 증가되었고 두 대결하는 집단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개의 요소들이 정치, 경제 최대로서의 공산주의의 해체, 그리고 핵, 인권 이런 것들이 냉전 종식에 종합적으로 작동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유익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브란스카야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제주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레플러 박사님 말씀처럼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으로 제주도에 가서 아름다운 섬을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한 번도 못 갔고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같이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요. 소련의 붕괴, 냉전 종식에 대한 말씀을 저는 고르바초프 측면에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비에트의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전 세계와 함께 대화를 하려고 했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선 연사 말씀처럼 냉전은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1988년에 종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종식의 시점을 저는 레플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한 해 더 앞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소련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레이건이 모스코를 방문했을 때 그래서 붉은 광장에 서 있었을 때 레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악의 제국에 대한 언급, 과거의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의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을 환영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소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었던 것이 1988년부터입니다. 모스코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사무장이 되었을 때 사실 변화를 그때부터 목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상당히 많은 진화를 사고에 있어서도, 정치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국가 계획을, 민주화 계획을 두고 취임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원했던 것이긴 하지만 사회주의의 종식 또는 소련의 종식을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강력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국제적으로 이러한 군비 경쟁 또는 핵 경쟁을 종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원을 이제 경제 개혁에 더 쏟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냉전을 종식시키고 지역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적과도 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지도자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비슷했고 만약에 우리가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한다면 서로 적이어도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스스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레플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개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모든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주요 인물들 레이건이라든지 마가렛 테처 이러한 분들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부시 대통령 이러한 분들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냉전 종식은 불가능했겠지만 소련 내부에서 보면 고르바초프의 주변에는 매우 강력하고 또 매우 똑똑하고 지적인 자문단들 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안드라고드 야쿠프 같은 자문 분들이 있었죠. 대외 정책에 대한 자문이셨는데요. 체냐프를 고르바초프는 나의 또 다른 애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하르체파나타는 다양한 시스템에 있어서 다양한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고르바초프에게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요. 서로 도움을 주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고르바초프보다 더 선도적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더 자유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다, 더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옌드라초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문단들이 고르바초프에게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다라는 그 고르바초프의 능력은 정말 우수했고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있지만 학자들과도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자문, 조언을 들었고요. 또 해외 대회에 있는 해외 적들, 파트너들의 의견도 귀기울였습니다. 마가르 테처와 레이건의 관계도 아까 첫 번째 연사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두 지도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스페인의 지도자, 또 다양한 동아시아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앞서 연사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또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역할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89년에 또 1990년에 고르바초프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자본 제도가 어떻게 구상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화를 많이 했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르바초프가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합니다. 원래 고르바초프는 대화를 좋아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상당히 생각에 잠겨서 조용히 침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관계 변화, 그리고 소련의 붕괴, 또 냉전의 종식은 바로 미소 지도자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공감이 첫 번째 회담에서부터 만들어졌죠. 첫 꿈에는 84년 태처와의 회담에서, 그 이후에 또 있었던 레이건과의 회담에서 점점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즉 미소, 군비, 감축, 협정 같은 것은 신뢰가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사이에 쌓인 이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근간은 핵에 대한 진화 정책에 기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둘 다 핵무기 철폐에 대해서 이해를 함께했고요. 서로의 소울메이트까지 되면서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INF 같은 중거리 핵무기 포기 협정도 가능하게 했던 게 그러한 신뢰와 이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보면 최근에 정상회담이 있기도 했는데요. 완전히 신뢰가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 대통령도 우리는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 그냥 실질적인 국가 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바로 그게 냉전 당시에 서로 적국이었던 나라들이 서로 관계 개선을 즉 관계 돌파구를 가능하게 했던 것과 현재의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9년이 아마 가장 놀라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 50년 사이에 역사를 봤을 때 가장 놀라운 해가 그 89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삶에 있어서도 가장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만약에 냉전 종식에 대한 미국의 글을 읽어보시면 미국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그러한 냉전 마지막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에게 많은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시 행정부가 1989년에 재임하면서 어떤 대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냉전을 종식시키고 또 유럽을 자유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미국은 당연히 물론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했지요. 유럽에서의 냉전 종식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통일에도 많은 기여를 했지요.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은 러시아 내부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고르바초프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상당히 활동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도 있고 기고를 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승리주의가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주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더 포용적으로 상대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비의 내부를 보면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간의 관계 개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1989년이 온 거죠. 그때 부시는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의 관계를 이어서 가기보다는 좀 더 INF라든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환을 꽤 했습니다. 거의 연말에 되어서야 몰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공백 기간에 고르바초프는 상당히 긴장을 했고 테처에게 가서 중재를 요청을 했고 무언가 메시지를 부시에게 전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미국과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긴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몰타 회담 이전까지 그랬던 것이죠.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요. 동유럽에서는 또 그 당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좀 놀랍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군사를 철수시켰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다라는 반응이죠. 그 어떠한 무력 충돌 없이도 또는 무력 충돌에 대한 위협 없이도 이렇게 철수시켰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 측면에서는 놀라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는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동유럽 내부 문제에 각 국가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고요. 고르바초프도 그분의 자문단도 열심히 고민을 했겠지요. 상당히 민감한 이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개혁을 하도록 살짝 푸쉬를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동시에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그 당시 소련의 주요 지도층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동유럽에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동유럽에서 뭔가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은 1989년에 기다리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유럽인들은 전체적으로 소련하고의 경험을 보았을 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유럽인들은 고르바초프가 무어라고 말하든지 간에 진짜로 무력을 동원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디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1989년 6월에 민주주의 선거가 발생했고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보고서도 소련이 전혀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동유럽인들은 그러한 고르바초프의 발언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변화가 각 국가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르샤바 조약이 철폐되게 된 것이고요. 소련은 그 어떠한 과정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고르바초프의 공동유럽의 집이라고 하는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르바초프 후기에서 대외 정책의 가장 기치가 된 것이 이 유럽 공통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이 끝나가고 있는 때에 이러한 유럽 공통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안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럽 내에서 뭔가 안정적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국가 창립이 가능하고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뭔가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공동의 집이라는 개념의 무력을 동원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강제 통합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어떠한 독일 통일에 대한 방해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목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대적인 비전, 즉 유럽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비전은 사실 실제로 발효되지는 못했습니다. 실패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개념이 현재의 세세양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소련 측면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고르바초프의 역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여기 제주도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주 포럼에도 온라인으로 고르바초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올해 말이지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하영선 박사님을 모시고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세 분에게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하영선 박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논의인 것 같습니다. 냉전의 종식에 대해서 세 분의 저명한 학자분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의 한소정상회담이 30년 전에 열렸던 것을, 제주도에서 열렸던 것을 생각하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냉전을 촉발시킨 시작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우리 회의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다음 질문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냉전 종식이 89년일지, 91년일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한국은 냉전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논의를 위해서 두 개의 중요한 회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바른 아드레나제의 소련 외상과 북한의 김영남 외상의 회의입니다. 1990년 회의였습니다. 한국이 소련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김영남 외상은 모스크바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여섯 가지가 적힌 메모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세 가지 생장 전략을 추진했는데요. 중국과 미국과의 수교와 그리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서 국제관계를 강행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체적인 내부의 힘을 기르겠다. 여기에는 핵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통일 역량을 강화를 하겠다. 여기에는 남북관계의 화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을 발판으로 하겠다라는 세 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반도는 랜전 종식을 성취해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부통령 에그뉴와의 회담입니다. 1970년에 있었는데요. 미국의 부통령이 그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목적이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고 또 우려함을 분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서 미군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미국 정책을 지지하기는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구성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북방 정책, 그리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서 남북 긴장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주체 사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향한 화해는 성공했지만 남북의 긴장 완화는 비극적으로 단기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의 긴장 완화를 되돌아보고 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긴장 완화의 시작, 그리고 냉전의 시작, 냉전의 종식은 이분법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구조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아시아의 구조적인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적인 요소를 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반에 닉슨 마오의 관계,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의 관계, 이 부분은 1980년대 말이겠죠. 이런 관계들을 구조적인 대전환, 경제, 군사적인, 구조적인 대전환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그리고 지역적인 긴장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지역 내의 전후 긴장 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대 김일성과 박정희,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과 김일성의 인간 에이전트의 역할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훨씬 복잡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핵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최소한의 압박,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제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 체제, 북한의 생존 번영 전략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핵 없는 21세기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분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냉전의 역할을 연구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글로벌 차원에서 유럽 차원에서 연구를 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냉전의 실패가 아직 한반도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 세 분의 발제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박사님. 이제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세 분의 학자분들에게 간략하게 한 박사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각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브라운 박사님이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어레플러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브란스카야 박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희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정책이나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어떤 한 지지자가 당연히 개방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이 어렵긴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그런 인적 요소가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요. 그리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도자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같은 전략을 정교관계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두 연사분들하고 공감하는 부분은요. 비슷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또는 정권이 민주화된다는 것, 자유화된다는 것은 쉬운 과정은 전혀 아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척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련과 같은 경우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유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이제 동유럽에 대한 억압을 또는 제약을 조금 풀어야 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을 줄이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책적인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 서로 함께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레플라 박사님. 브라운 교수님께서 포용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브란스카야 박사님께서도 신뢰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생각해 볼 쟁점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구조적인 남북한의 비교에 대해서 그리고 동서독의 비교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브라운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빌려보면요. 사실은 미국 미소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동서독의 관계가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인들은 스스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조금조금씩 접촉을 시작하면서 신뢰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인권 위반 유린 그리고 이산가족의 만남 같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독일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70년대 동안 동독의 경제는 서구 신용 그리고 미국의 금융에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세계 경제를 봤을 때 동독 경제의 이러한 상태는 굉장히 함의가 있습니다. 동독은 자율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88년, 89년 벌어졌던 일들이 아주 장기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남북한의 경제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런 포괄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 박사님께서 독일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88년, 89년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화운동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NGO 활동들이 동독에서 활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독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초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북한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맹전종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던 것은 비정부 조직 NGO들의 역할, 평화운동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작은 단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신뢰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NGO들의 활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활동했을 때 협력과 콜라보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브란스카 교수님. 네, 저도 두 분의 말씀과 동의합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저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을 한반도에서 종식시키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대화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리더들이 다르게 생각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국제적인 정세가 조금 그러한 대화에 유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런 유리한 국제적 정세가 부족하고 또 대화에 대한 위주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을 현재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데 그러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척을 이루어나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참여도, 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북한에서 상당히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국제적인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것, 그래서 기여를 가져오는 것. 그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의 냉전 종식은 소련도 있었고요. 미국도 있었고요. 주요 서방 강대국도 있었지요. 이들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충돌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충돌, 니커라도와 그리고 남아프리카 이러한 곳에서의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여를 하겠다는 외국 파트너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성처라고 합니다. 세 분과 또 하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동독과 북한의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평화를 위한 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생각해보면 소련에서 북한을 지원했었고 그러므로서 북한 경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소련을 협력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중국의 역할이 없이 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이 없었다면 외교적인 관계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이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화훼와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부분이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저는 소수파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냉전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중국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만 노력을, 우리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호 이익이 부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원인들이 있다면 미소 협력이 가능했다는 것이었고요. 지금 보면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공통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힐링을 하고 화해하고 한반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냉전을 피해가야 하는데 중국이 핵심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세션에서는 들으셨다시피 세 분의 저명한 학자들께서 어떠한 요소를 기반으로 평화적인 냉전 종식이 가능했는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대통령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치 브라운 님과 같은 경우에는 서부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해 주셨고요. 다른 두 분 연사께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두 지도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구축되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와 또 이해를 대화를 통해서 쌓아가는 것도 중요한 레슨인 것 같고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한반도에서도 확산시킬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꼭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다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에 꼭 저희 평화의 섬 제주로 세 분을 직접 모셔서 대면하고 대화를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하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통찰력 있고 유의미한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세션에 대한 비주얼 thinking 작품입니다. 네, 모든 중요한 세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참석자분들이 보이실 거고요. 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본 세션을 앞으로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했지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주얼 thinking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세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남은 세션들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黄하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